아이고,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일단 시식을. 우선 그거부터, 고약부터. 아까 산에서 해왔던 거예요. 큰 거 동생 먹고. 아니, 이거 형님이 큰 거 드세요? 똑같아. 제가 이거 작은 거 이렇게 먹겠습니다. 이야, 이거 진짜 삼삼하네요, 진짜. 아, 나 이렇게 못 먹겠지, 이렇게 떨려서. 네, 네, 네. 내 물 때문에 식식하게. 네. 식식하게. 어떻게 어른들을 이 쓴 게, 야기제껄하고 어떻게 안 쓴 거야. 아우. 어휴. 드디어 이제. 간식. 니가? 네. 이 명령 사이. 양념 딱 같이 올려서. 와, 맛 좋아. 와우. 고추장과 된장이 섞여서 대피가 들어가서 그런지 완전 이국적인 맛입니다. 그죠? 고추살이 굉장히 단단한데. 네? 생각날때 자주 해 먹어야겠는데. 동생 왔다고 오랜만에. 내 대접 하려고 그랬더니. 아, 너 너무 맛있어. 종종 자주 와요. 이야, 자연인의 요리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. 아내분이 이걸 보시면 진짜 군침 좀 흘리시겠는데요. 보고 계시죠? 흐흐. 흐흐. 흐흐.